들어보고 싶다 너무 기대된다 잘했으면 좋겠다 시작해볼게요 이번 무대를 통해서 내가 진짜 가짜인지 아닌지 지켜봐줘 요 디제이 석션 돼 석션 아이 해 컵 온 더 툴 기믹이라 했던 놈이 쇼미 이사네 기믹이라 했던 놈이 쇼미 이사네 여기까지 왔네 나는 벌써 맞아놨어 아스트라제네카 해저들은 일심하지 쇼미 쟤네 왜 내가 진짜야 뭐야 이거 연기 같은데 일부러 그랬나 아 연기야 이거 해저들은 일심하지 쇼미 쟤네 왜 내가 임키 쇼미 텐 나가면 절 거라매 임키 쇼미 텐 나가면 절 거라매 근데 네 말이 맞았어 아 유튜브 조이스처럼 천만에 네가 떨어지면 다들 유튜버가 대단해 그거 생각하면 솔직히 나는 X다 대단해 솔직히 말하면 와 제발 솔직히 말하면 나는 X다 대단해 이렇게만 하면 돼 X다 Discord X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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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